이제 장려상 함께 하겠습니다. 장려상 역시 우리 의원님께서 시상해 주십시오. 장려상 역시 상금은 30만원입니다. 9번 김동주 장려상 9번 김동주 위사람은 사단법인 남의유총이 주최하고 이봉조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봉조배 제2회 남의 이봉조 가요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기에 이에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7일 사단법인 남의유총 회장 앙광군 대동 전달해 주십시오. 네 꽃다발도 전달하겠습니다. 꽃다발도 받아주시고요.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인도를 준비를 하셨어요. 남해에서 나와주셨네요. 김동주님의 무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주님 무대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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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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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estra 너 살아 태양아 어둠을 배치고 찬란한 곳으로 노래하라 빛나라 번들아 깜깜한 밤에도 영원한 침묵을 비춰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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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라 번들아 깜깜한 밤에도 영원한 침묵을 비추다와 빛나라 번들아 깜깜한 밤에도 영원한 침묵을 비춰가오 바보여